안녕하세요 음악과 미실입니다. 오늘은 아이네아스 중심의 서사시 아이네이시를 만나보겠습니다. 우리가 보통 일리아스, 오디세이아는 많이 접해봤지만 아이네이시는 접하지 못했습니다. 서양사에서 중요한 내용이고 유럽 문화의 풀이라 하는 로마 권국신화와 연결된 내용의 서사시입니다. 서사시 아이네이시는 기원전 1세기경 로마의 시성이라 불리는 베르길리우스가 정리한 것입니다. 여기에 나오는 주인공 아이네아스는 미의 여신인 아프로디테와 트로이 왕족인 안키세스의 아들로 트로이에서 헥토르 다음 용감한 장수였습니다. 아이네아스는 트로이 왕 프리암모스 왕의 딸 크레우스와 결혼하여 아들 아스키니우스를 낳게 됩니다. 신화에서는 아프로디테가 자신의 아들이 죽는 것을 방치할 수가 없어서 새로운 나라를 만드는 사명을 주고 아이네아스를 피신시켜줍니다. 트로이가 멸망하기 전날 밤에 아이네아스가 꿈을 꾸는데 죽은 헥토르가 몸에 피를 흘리며 나타나 트로이가 멸망할 것이니 가족들과 같이 도망가라 했다 합니다. 도망가는 과정에서 마지막에 있었던 그의 아내 크레우사가 죽게 됩니다. 아이네아스는 델로스, 크레타, 에피루스, 시칠리아를 거쳐서 카르타고에 상륙하게 됩니다. 델로스의 섬 아폴로 신전에서 옛날 어머니의 땅을 찾아 그곳에서 정착하라는 신탁을 받게 됩니다. 에피루스에서는 트로이에서 도망온 헥토르 이 아래 안드로마케와 헬레노스를 만나기도 합니다. 시칠리아에서는 아버지가 사망하게 됩니다. 결국 북부 아프리카 지금의 튜니지 카르타고에 도착합니다. 그곳은 디도 여왕이 다스러고 있는 카르타고란 나라였습니다. 원래 여왕 디도는 페니키아 틸로스의 왕 벨로스의 딸이었습니다. 디도는 숙부이고 부자인 시카우스와 결혼을 하게 됩니다. 아버지 벨로스가 죽으면서 나라를 오빠인 피그말리온과 디도에게 나눠서 물려주지만 욕심 많은 피그말리온은 디도의 남편 시카우스를 죽이고 여동생 디도도 죽이려 하자 디도는 그녀의 무리들과 도망을 치게 됩니다. 디도가 도착한 곳은 지금의 튜니지 당시에는 라르바스 왕이 다스리고 있는 땅이었습니다. 디도는 그곳 땅을 사고자 하였으나 팔지 않았습니다. 원주민들은 소가죽을 주면서 이 가죽으로 덮을 만큼 가져도 된다고 놀렸답니다. 디도는 소가죽을 최대한 가늘게 잘라 연결하여 동그랗게 원을 만들어 보이자 원주민들은 그녀의 재치에 놀라 땅을 주게 됩니다. 그곳에 성을 쌓고 세운 도시가 카르타고입니다. 카르타고가 번창에 나가자 주변 왕국에서 군사적으로 위협하기도 하고 교론을 요구하기도 하지만 디도 여왕은 거절합니다. 이 시기에 아이네아스는 카르타고에 도착합니다. 디도 여왕은 아이네스 일행을 따뜻하게 차대해 줍니다. 여왕 디도는 트로이 전쟁 이야기를 즐겨 듣게 됩니다. 비너스는 아들 큐피티를 보내 디도에게 화를 사 아이네아스를 사랑하게 만듭니다. 둘이 산안 갔을 때 폭풍으로 내려 동굴 속으로 피신하게 만들고 그곳에서 사랑을 나누게 됩니다. 둘 다 배우자를 잃은 상태라서 서로의 마음을 잘 이해하게 됩니다. 아이네아스는 디도와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있을 때 제우스는 전령의 신 헤르메스를 보내서 아이네아스가 새로운 나라를 세우도록 이야기해 줍니다. 어쩔 수 없이 아이네아스는 디도를 떠나야 할 운명이었습니다. 디도는 아이네스에게 자신의 왕국과 자신의 모든 것을 줄 테니 떠나지 말라고 합니다. 하지만 아이네아스는 그의 운명을 어쩔 수가 없어 결국 떠나게 됩니다. 디도는 슬픔에 빠져서 아이네아스가 떠나고자 돛을 올리는 순간 자기가 갖고 있는 아이네아스 물건들을 장작 더미에 올려놓고 불을 지피고 본인 자신도 그 위에 몸을 던져 자살했다고 합니다. 그 이후 아이네아스는 이탈리아에 상륙했고 그곳의 왕인 라티누스의 딸 라비나와 결혼합니다. 그녀의 이름을 따서 라비니움이라는 도시를 건설합니다. 그의 13대 후손이 레아실비아이고 그녀의 아들이 로물루스 레모스입니다. 로물루스는 기원전 753년에 로마를 건설합니다. 오늘은 아이네아스 서사씨를 알아봤고 다음에는 로마 권국씨나 늑대 젖을 먹고 자란 로물루스 레모스를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